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의 아수입니다. 오늘은 크리스피 도너츠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이거 오늘 한 통을 다 먹으면 안되겠지요? 그렇습니다. 하나만 먹어야지 하나만. 근데 하나만 먹는 것도 워낙 비주얼이 그냥 뭐... 설탕이 막... 아시죠? 설탕이 워낙 많이 발라져 있어서 다 먹을 수는 없고요. 하나만 먹겠습니다. 하나가 어딥니까? 하나가. 제가 유튜브를 찍는다고 마녀가 저에게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제안을 수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. 저의 아내가 마녀인 이상 이런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절대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. 하지만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으니 이런 기회가 저에게도 오는군요. 근데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건 저희 생계수단이 아니고요. 제가 처음에 당뇨를 걸렸을 때 그때 너무 막연했거든요. 병원에서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. 밥 한 공기를 뭐랑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되고 고기로는 몇 그램 정도를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의 이 실생활에 적용시키기에는 그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안 쳐다봤는데 마녀는 그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죠. 그래서 그 도움을 제가 톡톡히 봤는데 근데 그럴 때 뭐랄까 좀 가시적이고 딱 한 번에 느껴지는 그런 정보들을 찾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. 물론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낚였다라고 얘기할까요? 강뇨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블로그 같은 데를 들어가서 보는데 그 뭐랄까 다들 알고 있을 만한 아주 가벼운 정보들 있잖아요. 그런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들 몇 가지 올려놓고 그리고 끝내는 광고를 하고 있고 그런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. 신뢰가 좀 떨어져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 초코파이 먹으면 얼마큼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생겼어요. 그러다가 마녀가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이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길게 하고 있어요. 주절주절 말이 많은데 크리스피 도넛을 아 이거를 제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참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.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 크리스피 도넛을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. 거짓말하면 안 되죠. 먹고 싶었습니다. 예전에 크리스피 도넛 가게 하나가 오픈을 하면 그 가게 앞에 100m 200m씩 줄 서고 막 그러던 크리스피 도넛이거든요. 근데 요즘은 별로 뭐 그런 거 같진 않아요. 하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음식이라서 아 이거를 제가 감개무량합니다.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암튼 겨울에 식생활 조절을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. 군고구마 같은 거 맛있다고 막 나오는데 솔직히 손 한 번 대면 멈추지 못하잖아요. 딱 끝낼 때 딱 먹으실 만큼만 이건 먹어도 죽진 않겠어 라는 정도만 딱 꺼내놓으시고 딱 거기서 끝내시는 그런 절제 이런 걸 몸에 습관화하셔야 됩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크리스피 도넛을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러면서 아 근데 안에 딸기잼이 없으니까 좀 약한 것 같아요 엄청 기대하고 먹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빡 하고 오는 건 없는데요 아까운데 이거 혈당 빡 올라갈 건데 근데 맛은 고만고만하네 아쉽습니다 한 개 더 먹어볼까요? 한 개 더 먹으면 마녀한테 정말 불호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참아보겠습니다 겨울인데 혈당 관리 열심히 해야 돼서 사실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뭐랄까? 기회가 주어지면 마다하진 않습니다 마녀가 맨날 하는 얘기 있거든요 신랑 식단 관리해주는 거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서 애기 키우는 것보단 더 쉽다고 아무래도 이건 관리자가 허락해 준 그런 영역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그냥 한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절대로 제가 우긴 거 아니거든요 꽝 많이 찔리는 모양인데 제가? 그렇게 크게 찔릴 필요는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를 먹어봤는데요 기대되는 혈당 변화 한번 보시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 퍼룹 3 4 6 7 6 6 9 10 10 9 10 11 11 Ju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